요거 부터 까야죠? 그리고 이 파이프는 없었던 것 같은데 생겼네? 뭐지? 뭔가를 쏘나? 우와아 아니 근데 이거 캡처해서 가면은 될 것 같은데? 이거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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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아아아아아 뭔데? 했지? 그런데 추가 파워문 하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? 끝에 길이 있었다 끝에 길이 있었다 그런 것 같다 끝에 길이 있다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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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쓰윤 우와아아아 이거다 이거 안녕하세요 어... 어하 저기 저녀석도 있어 그리고 저 멀린 뭔가가 있을 것같은 나무삼자가 보인다 특급 비행기 조종사가 된 것 마냥 집중하면서 날아가면 네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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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엉치게 해야돼 나와 아 주차 잘못했다 이거 어씨 됐다 어디가 맵이요 그쪽 무책게 넓어요 그래 여기야 또구요?? 그러면 뭐지 이거?? 오ㅓㅓ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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projeto 놓친거 없지 reading 놓친게 없다고 했지만 사실 뭔가 놓쳤던... 이거 누르면은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야 내려가기 전에 잘 봐야돼 이거 이거 누르기 전에 생각했나요? 누르기 전에 생각했나요 이거? 갑자기 위에 카메라 위쪽에 없는거 같애 이따가 봐 뒤에 파워무? 일단 가봐 아야야 저기요! 아 어차피 나 다시 다 한 번 더 돌아와야돼 나 어차피 한 번 더 가야돼 어차피 한 번 더 와야돼 여기 명중률이 아니라 앞에 톡에 걸렸어요 아 어차피 한 번 더 가는줄 알았잖아요 하아아아 쿼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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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쿼K 아 나 어디 구멍으로 들어가는건 줄 알았잖아요 님들 실제라면은 이런길 걸어다니면은 오줌쌀걸? 최소한 오금절일걸요? 최소한ㅋㅋ 이런길 다니엘 자신있어? 특히 아래보면서 이렇게 목 자신있어? 어! 음표다 저도 살떨릴 것 같아요 뭐지 이거? 아 이거 구39야, 설마? 그냥은 안 될것 같다 느낌이 일단 그냥 가볼게요 그러네 believe 그러네! 구르기를 시도했다가 시작부터 벼랑으로 떨어지고 마는 구르면서 출발하면 안 되겠다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에잇 이곳에도 상당히 많은 파워문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이곳은 날 맞는 도관을 연속으로 선택해야 파워문을 얻을 수 아핫 뭐야 이거 난 2번 아니 이걸 한 번에 모두 찍었네요 아직 치리스는 이 파워문이 토관 찍기를 잘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걸 모르는 저거 저게 랜덤이에요 아 토관이 정해져 있다 아 근데 그걸 맞춘 거야 그냥 어 걸어 다니는 지갑이 돈거비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아니 여기에 왜 공룡이 살아서 그리고 갑자기 꺼지는 어 어 야 돈을 먹어 돈을 먹어 이 자식이 그렇다면 마구마구 먹여줘야겠지 저렇게 돼있는데? 저걸로 못 잡아? 코인으로 자란 보물 열매 돈 많이 소먹네 아유 씨 아유 씨 이리와 있다 기지야 돈 손실은 돈거비 배를 갈라서 채웠습니다 그나저나 체리스의 진짜 목적은 이 음표 따라가기였는데 아유 씨 아유 씨 1 4 으 아 잠깐만요 으 예 아 멜 난간 있어 이제 멜 멜 우리 양 잘 살아야지 그런 escape 아유 씨! 말 좀 틀어, 씨. 아유~! 오아아꼬허 붙& 이쯤이면 로봇이 손혜 배상을.. 양반! 하나! 잠시만 이거를 어떻게 보내는거야? 위로 쳐서 올리라고요 이걸? 죄 없는 양을 어떻게 칠 수가 있어 유체 이탈한 게 제일 안 아프게 살살 쳐줄게 그래 끝인가? 더 없나? 양을 몰아야돼? 뭐? 뭐? 아 잠깐 이거 근데 그거잖아 이거 어 어 어 거기 있지마 양을 이거 스탠바이 해놔야겠네 이거 양 스탠바이 해놔야겠는데 이거? 네 시간제연이야 시간제연 이쁜 에에에에 이놈이 미친놈이야 이놈이 진짜 저 황금은 진짜 내가 방금 했던거 그대로 할거 같애 하핳 이노소 뛰어가는 것도 예스럽지가 않다 뭐지? 우리 황금 어디갔어? 이 친구 어디갔어 너도 그 길을 알았구나? 우와 진짜 이렇게 간다고? 우와아 야아 엑셀부터 싹 다 없애고 그 다음에 뭘 하던가 해야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다 죽었다 왜 안 깨지지? 이거 자유도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오프로드 게임이라면은 이렇게 쐈을 때 다 부수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기있다 이건 찾기 까다로운 거라코인까지 찾아내면서 수건국을 마무리하였다고 하는데 430개야 지금까지? 고지.